플로와 함께하는 발라드의 민족 퇴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순간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는 어떤 일인가요?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다가도 불현듯 떠올라서 이불킥을 수십 번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 기억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면 싹싹 지워서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을 당당하게 내세워서 정면승부에 나선 멋진 여성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뭐 레전드죠? 레전드 속의 레전드인데 전설처럼 떠도는 그 카피 문구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라는 구절의 창시자 최연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많은 분들이 이거 눈을 씻으면서 진짠가? 아니 진짜로 이게 제가 앨범에 나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예능에 나가서 처음 노래를 불렀고 라디오도 돌고 있는데 이번 신곡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도 약간 말하기가 좀 두렵긴 한데 첫 뜻 나오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반편지예요 이렇게 딱 나오질 않아 그래서 한 박자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딱 제가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 갑자기 다 웃어! 그래서 노래 제목이에요 아니 그 본인이 얘기하니까 더 웃긴 것 같아요 사실 우리끼리 몰래 몰래 얘기했는데 본인이 그걸 얘기하는 순간 알게 모르게 약간 해방감이 생기면서 그래서 처음에 되게 웃고 시작하니까 오히려 저는 조금 좋았던 게 발라드라는 거에 되게 부담감이 있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웃고 시작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발라드지만 노래를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약간 템포감도 있고 리듬감이 살짝 가미된 발라드라서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멜로디가 좋긴 좋아요 가끔은 널 생각하면 눈물이 나 맞나요? 네 맞아요 이 멜로디가 진짜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작곡을 해주신 분 자체가 아이돌 노래를 많이 쓰는 불쌍이 작곡가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옛날 감성이지만 요즘 감성도 있는 친구라 그래서 좀 이렇게 요즘에 맞는 노래가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고 소화를 잘해주시니까 또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면서도 또 재밌어하면서도 많이 사랑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이 짤이 지금은 이제 기분 좋게 흑역사라고 하고 또 재밌는 그때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이제 받아들이게 됐지만 이건 못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느 정도 봤어요 솔직히 아니 언제부터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아니 근데 이게 처음에 회자 막 됐을 때는 그냥 민망하잖아요 어 민망하다 어린 시절을 돌이켜봐서 안 민망한 삶이 어디 있어? 근데 이게 적당히 하면은 민망했을 텐데 너무들 그러니까 하하하하하하 너무들 그러니까 아 이거는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조금 조금씩 계속 겪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구둔살이 배긴 것 같은 그런 느낌? 오히려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이게 슬쩍 그 장난으로 무언가를 했는데 이슈가 되진 않아요 그때 당시 완전 풀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게 시대가 지나서 보면 그 민망함이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또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걸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걸 더 훌륭하게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도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자 오늘은 발라드에서 댄스로 댄스에서 발라드로 사실 장르를 불문하고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그야말로 만능캐들이 만들어낸 발라드에 대해서 만나볼까 해요 일단 대표곡들을 한번 만나보고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임창정의 소주 한잔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발표된 노래이고요 정규 10집 10장의 앨범을 했는데 그 정규로 나온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이 10장이 또 엄청 짧은 기간에 엄청 많이 활동했는데 다 히트했어요 대박인 가수입니다 사실은 가수로서 10집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소주 한잔이 있었고요 이 앨범을 마지막으로 은퇴할 것이라는 선언을 하셨었었거든요 하셨었죠 실제로 은퇴를 하셨었습니다 네 하셨었어요 그 뒤 번복을 하셨고 다시 컴백을 임창정 씨의 노래를 많은 분들이 원하니까 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사실 이 노래는 전화를 걸어서 넋둘이 하는 술 취해서 사실은 제일 진상이죠 이게 헤어진 기회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의 가사를 잘 표현했는데 이게 와닿기도 하고 워낙 절절해서 또 공감이 되기도 하고 김종국 씨로 넘어가죠 워낙 또 팬이셨기도 했고 맞아요 이때 예능을 또 한창 많이 같이 하셔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 남자라는 노래 이 발라드 곡이 이렇게 사랑받을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2004년도에 발표했고요 터보 출신인 김종국 씨가 사실은 그 댄스곡 그것도 BPM이 굉장히 빠른 댄스곡의 대표주자였다가 이 한 남자 이후로 발라드 가수처럼 그렇죠 예능에서도 뭐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고 계셨지만 사실은 이분이 음반 가요계에서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2004년 서울 가요대상 데뷔하자마자 엄청 SBS 가요대전, KBS 가요대상 MBC 10대 가수 가요제 본상 뿐만이 아니고 3대의 대상을 한꺼번에 수려한 유일무이한 가수입니다 그 옛날에 좀 섞여있는 친구가 있네요 이승기 나왔습니다 2004년도에 내 여자라니까 2004년도에요? 2004년도 일찍 데뷔했어요 이 친구도 첫 번째 정규앨범 이자 데뷔 음반인 나방의 꿈 이 타이틀 제목이 나방의 꿈이었어 그랬어요? 당시 되게 겸손했네요 나비도 아니었어 나방의 꿈 승기씨를 처음 뵀을 때는 학생이었고 공부 잘하는 엉치나 느낌 성실하게 무언가를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선배님들 보면 너무 신기해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랬던 이승기씨가 지금은 노래 예능 연기 뭐 탑플래스로 사기캐로 있습니다 누난 내 여자라니까 이 노래 기억나시죠? 아유 그럼요 이거 모르는 이 시대의 여자는 없을 것 같아 누군가가 다 나한테 이렇게 불러줬으면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연상연하라는 그 개념이 이때 당시 얼마나 보수적이었냐면 연상의 여자를 만난다는 게 이슈가 되는 세상이었어요 그랬었나? 그래서 이 누난 내 여자라니까 당돌한 이 연하의 외침이 굉장히 또 와닿았던 누나를 너라고 하니까 너라고 하니까 너라고 하니까 너라고 부를게 이걸 하니까 근데 이제 음악적으로는 사실 저는 발라드를 했지 않습니까? 이 엔딩이 너무 미칠 것 같았어요 알고보면 여린 여자라니까 하고 끝나요 아 맞다 그렇게 끝난다 뒤에 뭐가 있을 여자라니까 하고 끝나야 되는데 뒤에 뭐 할 것 같은데 끝났어 아 맞네 당시에는 이게 파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난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아 이것도 이제 예전 이야기가 됐네요 범을 신인 이승기 씨가 또 만능케의 레전드 발라드 곡 내 여자라니까로 많이 사랑을 받았었고요 이분 이야기 해볼까요? 정은지 씨 하늘바라기라는 노래 2016년에 발표한 노래고요 이 노래가 또 아버지에 대해 생각해서 썼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더 뭐랄까 애정을 많이 실게 했던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솔로로 나온 앨범 타이틀곡이었고요 에이핑크의 사실 메인 보컬으로 그쵸 너무 사랑을 받고 있었죠 뭐 아이돌 보컬 중에는 국보급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솔로로 나왔을 때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솔로로 나와서도 어마어마한 실력과 사랑을 받은 만능케 하늘바라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하림 씨가 또 피처링을 해주셨고 네 약간 포크 스타일 약간 이게 레트로 스타일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아버지라는 키워드만 맞으니까 아 이게 잘 묻어나더라고요 아 아 어느덧 만능케 이 가수들 중에 발라드로 또 사랑받았던 분의 대망의 마지막 만능케입니다 아이유 나왔네요 아이유 아 아이유는 아이유는 참 어떻게 목소리가 이렇게 이쁘죠 아 그러니까요 그 다양해 목소리가 너무 다양하고 그 컨셉별로 목소리를 또 생각보다 많이 안 바꾸는데 그 색깔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맞아요 굉장한 테크니션인 것 같습니다 노래의 그 톤이라고 하나 그걸 많이 잘 바꾸는 것 같아요 반편지 2017년 곡입니다 이전 6개월 만에 컴백한 아이유의 정규 4집 팔레트의 선공개곡이었는데 이 노래가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고 원래 대부분 후배 가수들이 또 커버곡을 많이 부르는데 이 곡 같은 경우는 선배들도 아 이 감성에 묻어들어서 특히 이제 양희은 선배가 부르는 아우 못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오 나중에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 밤 그날에 이거를 양희은 선배님 오 되게 담백하게 부르셨겠다 너무 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 방송에서 불렀던 모습이 또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반편지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항상 그냥 이렇게 흘려듣기만 했거든요 가사 많이 신경 안 쓰고 근데 여기 써주셨잖아요 네네 가사 아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어떤 거야 어떤 거 뭐 반딧불을 보내서 너의 창을 지켜 좋은 잠을 잤으면 좋겠다 이게 감성이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아이유 라는 친구는 참 신기한 게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창 가까이 보낼게요가 음 이게 지금의 환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반딧불도 없죠 창가가 다 아파트 사는데 어떻게 보내 고충을 어떻게 보내 그렇죠 이게 다 단층에 살고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살았을 때 그 감성으로 편지라는 것도 되게 아날로그 한데 그렇죠 그래서 대단한 거 같기도 하고 신기한 거 같기도 합니다 아 옛날 얘기도 하고 발라드 민족 발라드에 대한 이야기들 만능캐 발라드에 대한 이야기들 쫙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요 사실 들어오는 순간부터 라디오 같지 않은 죄송합니다 정말 화려한 스튜디오라서 놀랬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발라드의 민족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곡이 되었던 리스트들 플로우앱으로 통해서 음악으로 들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발라드의 민족 태이였습니다